자 그리고 이것도 약간은 조금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인데 K리그 얘기인데요. 이제 울산과 전북이 개막전에서 맞붙습니다. 현대가 더비 거기다가 또 아마 넣어준 더비도 있고 조규성 선수가 워낙에 인기를 끌면서 약간 매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경기가 근데 이런 지금 논란이 있더라고 만약에 조규성 팬이 울산 홈 관중석에 앉아서 조규성을 응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정에 따라 퇴장 조치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K리그 인기 조규성 때문에 올라갔는데 좀 이런 유입은 봐주자 이런 지금 논쟁이 붙었더라고 나는 몰랐어 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전북 팬 클럽이 있어요 서포터즈 연합이 있거든요 MGB라고 있어요 매드그린 보이스라는 그게 있어요 여러 서포터즈를 모인 그룹인데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원정석을 예매를 합니다 네 서포터즈 같이 가니까 어 근데 예매를 못했어요 응 원정석을 누군가가 다 예매를 해놔서 아 그래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조규성을 보러 가는 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혹은 이제 그 조규성을 보러 가는 팬들에게 티켓을 팔기 위한 그런 사람들도 예매를 했을 거고 아 그렇지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조규성 선수는 축구 K리그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아이돌판으로 생각을 해야지 연예인으로 생각을 해야지 보통 이제 아이돌 콘서트 이런 거 하면 네 바로 매진이거든요 어 바로 매진 그렇지 그거를 이제 데뷔를 못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올라왔냐면 공지가 어 이 서포터즈 연합에서 그 확보를 못해서 표를 이제 확보를 못한거니 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지 지금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응원을 일단 가니까 첫 경기인데 안 갈 순 없잖아요 안 갈 순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어 이 전북과 울산의 경기는 어 제 생각에는 조규성 보러 오는 사람 반 어 어 K리그 팬 반일 수도 있다 음 아니 근데 그렇지 이런 논란들이 각자의 뭐 생각들이 있으니까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이번 K리그 개막전도 기대하시는 분도 많고 확실히 조규성의 인기가 응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어 그리고 어 이제 뭐 그 아까 그 말씀하신 뭐 규정이 대로 내보내야 되냐 내보내야 되냐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서포터즈석 만 아니면 울산거 Ronnie 서포터즈석 그렇지 그렇지 골대 뒤에 예예예 그 쪽만 아니면 음 완전 서포터지 왜냐하면 K리그 경기장 가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좌우 골대 뒤 서포터즈석 빼면 중간은 사실은 보통 중리 팬들도 많아요 물론 홈구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건 좀 있겠지만 그래도 K리그가 이거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중 하나예요 그럼 이런 팬들 잡아야 돼 솔직히 말하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고 K리그는 늘상 이런 기회를 날려먹었습니다 월드컵 때마다 그래서 월드컵 때마다 늘상 날려먹었는데 이번 기회도 못 살리면 이거는 진짜 바보다 그럼요 이거는 살려야 돼요 그리고 옛날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조규성은 옛날에는 조현우 골키퍼나 이렇게 진짜 확 떠오르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아이돌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젊은 팬층이 좋아할 만한 인플루언서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규성은 딱 그 포지션이에요 조규성은 그런 느낌인 거지 축구 팬이 아닌 사람이 좋아하는 게 많아지면서 그게 이제 어쨌든 힙한 층에서 원하는 딱 그 사람이란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새로운 시장 개척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조규성을 좋아해서 축구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K리그가 못 살리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든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 조규성 선수가 어쨌든 지금 K리그에 해외 진출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남았잖아요 남았으면 활용을 해야죠 활용해야지 당연히 최대한 활용해야지 경기 외적으로도 활용해야죠 자 이정환님 패널가 조규성이고 우리 아이돌입니다 패널가 아이돌이다 물론 이제 뭐 그래서 중간에서 막 이제 전북에 서포팅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 아무래도 울산 홈 구장이고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정석을 벗어나서 막 초록색깔 옷을 입고 가서 서포터즈들처럼 막 응원하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조규성 개인 팬들이 가서 아마 중간 그 중립구장의 중립구역에 중립구역이 아니라 서포터즈 말고 서포터즈 말고 그 위치에 앉는 분들이 K리그 팬분들보다 제 생각엔 조규성 개인 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정도는 봐줘야 된다 어찌됐건 그래도 이 개막전에 열기가 이렇게 뜨겁고 표가 뭐 매진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면 좋은 거 아닙니까 K리그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눠보고요 조규성이 그 정도냐? 아 그 정도입니다 조규성 인기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그 정도예요 내가 아는 저 후배가 있는데 얘가 축구를 안 좋아해 근데 이번에 개막전에 간다는 거야 조규성 보려고 그렇죠 이거는 그 반짝인 거 아니냐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다르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나 이런 거 보면 그렇지 지금 뭐 규모가 다릅니다 월드컵 때 장난 아니었으니까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보시면 웬만한 핫한 채널들이 다 조규성 섭외해서 한 번씩 다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키도 크고 이건 규모가 다르다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